네 공유 한 번 가고 있습니다 다비디 다비디는 꽉 먹었니까 다비디는 꽉 먹었어 14, 7, 7, 9, 12 14, 2, 3, 20% 13, 2, 3, 20% 14, 2, 3, 20% 14, 2, 3, 20% 14, 2, 3, 20% 다시만 꽉 있는다 꽉 2YU Apart 다이비도 꽉 먹었는데요 시기님 보겠습니다 시기님은 시기님도 잠시만요 12, 18, 23 11, 7, 9, 12 7, 9, 12, 14 왜이래 23, 24 1, 4, 8, 9, 10 1, 25, 16 왜 안오지? 시기님도 안된거 같고 어 12 14 5등 하나 됐네 2.2판 여기 맨 이쪽에 여기 12 14 28 번 시기님도 7 9 12 13 7 9 12 13 시기님도 5등 하나 된거 같습니다 왜 저는 토요일날 금요일날 상관은 잊어버린거 분실인거 꽝이네요 7 7 꽝 역시 꽝인거 그 다음에 박군님 박군님이 이번에 4등되고 4등되고 5 5 7 9 12 이거 안된거 같고 그저 여기서 또 어 12 14 12 14 12 14 12 14 23 28 오 됐네 이거 23 28 24 14 24 23 24 23 이자 박호님 또 금요일 1214 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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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1214 오 이거 아예 안했다 근데 안됐네 795 12 795 1214 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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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잠이 일찍 자가지고 빨리 깼네요 새벽에 예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제국 김님 화요일날 어떻게 했나 봐요 보자 sight about 叫 19 19 85 교육 시청 ents 15 대결 29 24 23 이십.. 이십사.. 이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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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안됐네.. 아이고.. 안된거 같은데.. 떡볶이 먹여줄까?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떡볶이 먹일 것도 안된거 같고.. 먹일럴 것도 안된거 같고.. 또 먹일럴 고민했어.. 박근님.. 박근님이 16, 18, 30, 7, 50, 7, 50, 7, 50.. 박근님이 이번에 좀 된거 같은데요.. 그전에.. 저 먹일럴 산거.. 아휴.. 최고.. 이것도 안된거 같고.. 딱보만 한다 이제.. 아.. 영준님도.. 영준님.. 7, 9, 12.. 2, 3, 2, 8.. 이것도.. 영준님도.. 영준님도 안된거 같고.. 형님 반갑습니다.. 예.. 9.. 박근님은 수요일날.. 박근님은.. 23, 28.. 23, 28.. 23, 28.. 23.. 38.. 7, 9, 12.. 23번 이거 됐네.. 5등 됐네.. 5등 됐고.. 5등 됐네.. 5등 됐네.. 6등 됐네.. 6.. 6.. 6.. 8.. 6.. 안된갔죠? 안된갔죠? 안된갔습니다 바꾼님 오래되라 바꾼님 오래되라 바꾼님도 안된갔고 바꾼님도 안된갔고 안된갔지만 12,14 72,14 부위내밀라 먼저 부위내도 72 72,14 아, 74,23 네, 이것도 안된갔습니다 아이고 바꾼님 바꾼님 어 어? 뭐야? 12,14,23 오메 오메, 79가 없네 오메 왓다이구 13,14 23,28 오메 12,14 23,28 왓다이구이 되어버렸네 와 와 왓다이구 79가 없네 79가 와 79가 없네 와 그쵸? 와 오메오메 이거 일요일날 사신것이 되어버렸네 일요일날 12시에 사신것이 되어버렸어 고정 12시 ière 18분에 와 수동으로 사신거다니 왜 그러네 18분하고 33분이 1분구만 그죠잉? 아쉽네요잉 그죠잉? 아쉽네요 수동상세 해보셨어 축하드립니다 박관님이 아쉽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잉? 그죠잉? 아쉽지만 그러면 태식님 태식님도 태식님도 아쉽게 어? 아 7.. 7.. 9.. 18이구나 7.. 224 23 태식님도 아쉽게 대구.. 대구킴님 대구킴님 대구킴님도 대구킴님도 2,3,8 7,50 대구킴님도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네 아.. 참 많아 진짜 아.. 진짜 삼동 축하드립니다 삼동 MVP 이거 보고 힐링좀 하게요 야따 진짜 임종무님 진짜 대단하시네 오늘 오늘 예 임종무님이 또 삼동 당첨됐었나 야 마아 침묵 아아 아... 이거 한복 야 79 14 22 23 28 보셨죠 7 9 10 12가 없어 아아아 아따 진짜 7, 9, 14, 22, 23, 28 하아... 7, 9, 14, 22, 23, 28 크까아... 22번이 17에서 12등인데 그중은 이야 이거 진짜 힐링 대다 힐링 대다 진짜 와 대박 아닙니까 이거 좋네 79 14 22가 나왔어 22가 와 23 28 오메오메 자 형님도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십쇼 아이 잘못 좀 이제 깨가지고 아이고 에휴 야 이게 진짜 너무 아깝다 22분이 와 와 와 진짜 79 14 22가 오메오메 와 다시 아깝다 아깝다 고전 아쉽네 그쵸 Cause 박권님도 박권님도 그랬 HBO 약간은 안녕 난 예진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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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한데 바꾸한다고 круг 아IC 어.. 어.. 꾸미도 됐고 그래도 거기서.. 사실 영어 공부라는 게 언어를 1 rig hot 1 splIM 아마도 다른 강할만서.. 레 tre maneuver 네 성교님 어 성교님도 당첨됐거든요 5등하고 해 strategy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성교님도 5등 네 Sundays 또 5등 그 다음에 여기 5등 4등 5등 5등 4등 와 3 3 2 썼네요 3 3 2 여기 5등 여기 보면 5등 7번 14 24 5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쉽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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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9 9 9 10 10 10 10 10 13 11 지금 누구 계시지? 채팅창에 잠깐만요 으휴... 어이 머리야... 형님 반갑습니다 진짜 형님들 지금 누구누구시지? 랜구누구시고 씨들더... 세팅창에 안좋은우세요 지금 안납끼시지? 치즈 raz 침랜으로 expected 치즈 침 하아... 왜그래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에.. 스트레스는 최고의 책이다 스트레스는 최고의 책입니다 옷을 간편하게 입고 입고 자주 목욕을 해야합니다 과일을 먹고 술을 적당하게 음식을 싱겁게 먹고 식초를 많이 먹어요 식초를 많이 먹어요 비닐에 좋은 음식 비닐에 좋은 음식 오엉츠 굴 오엉츠 이따가 더 켤게요 아침에 켤게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estoy